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예 매수값이 중요해요. 12만 5천원에 20%요. 어 따라 들어가셨습니까? 예? 얼마에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같이 가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예 12만 5천원에. 아 그러시군요. 예 사나고 보니까 내놨어요. 아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약간 내려오고 있네요. 13만원질도 내려오네요. 예? 왜 이러는지. 아니 노인들이 돈 좀 벌어서 영돈 좀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자꾸 내려가는 거야. 그렇죠? 아 근데 또 높은 데 사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김지훈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한국조선해양 왜 사셨는지 이유가 혹시 아니 요즘 그 방송 들어보면요. 네네. 그 조선이 삼성 뭐 현대 뭐 물이 하나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네네. 난 그래도 한 15만원까지 계속 올라갈 줄 알았죠. 해놓고 보니까 떨어져요. 어떻게 된 판이지. 아 그 제일 중요한 게요. 그 배 수주를 받으면요. 그게 바로 실적에 반영이 안 되고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나눠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나오는 거는요. 3년 전에 2년 전에 받은 수주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는 거고요. 올해 수주 사상 최대 실적 찍었다고 나오는 거는 내년과 내후년. 빠르면 내년 말고요. 2년이나 3년 뒤에 반영이 안 되니까 실적하고 수주하고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여보세요. 네. 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길 해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될까요. 아 근데 손절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근데 저는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이 하반기에 자회사들 실적이 현대 사모 중공업도 그렇고 현대 중공업도 그렇고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중이 20%면 저 같으면 비중을 조금 일단 절반 이상 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조선주 관련돼서 신조선가는 높은 가격을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강력하게 이 모멘텀을 받아서 치고 가야 되는데 사실 수급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초전조태라든지 더 집중되는 수급이 더 쏠림이 있는 업종 때문에 사실 이게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거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고점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가격에 사셔서 네. 비중을 일단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절반 이상은.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비중을 줄이는데 목표가랑 손절가 대략적으로 가격 범위를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에게 대응하실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손절선은 11만 원은 깨지면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고요. 12만 원 깨지면? 11만 원. 11만 원. 그리고 지금 12만 5천 원에 사셨으니까 사실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크게 수익을 욕심내시기보다는 한 13만 5천 원 정도 나오시면 그 정도면 그게 단계 고점일 것 같습니다. 13만 5천 원 정도는. 13만 5천 원이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가긴 가겠습니까? 갈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네. 적어보세요. 목표가 13만 5천 원. 손절가 11만 원이니까 좀 비중이 좀 많아요. 좀 줄이면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예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근데 뭔가 털털하시네요. 맞아요. 그래도 또 전략을 얻고 가시면서 희망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